명성교회가 지난 11일 당회를 열고 새노래 명성교회와의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명성교회 측은 오는 19일 주일 새노래 명성교회와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 위임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성교회는 당회를 열고 새노래 명성교회와의 합병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70여 명의 당회원이 참석한 당회에서는 반대 12명과 기권 5명을 제외한 전원이 합병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성교회는 지난 주말 당회에 이어 오는 19일 주일에는 공동의회를 열어 새노래 명성교회와의 합병과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기 위한 안건을 논의합니다. 김하나 목사는 3년 전인 2014년 3월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워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당시 명성교회 측에서 하남기도실 교인 600명을 파송하는 등 물심 양면으로 도와 편법 세습이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명성교회가 다시 한 번 새노래 명성교회와의 합병을 결정함에 따라 세습 논란은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하나 목사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어떤 말을 해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명성교회 측의 합병 제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김하나 목사는 12일 주일 예배 설교에서 많은 사람이 교회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적은 것이 작은 것이 때로는 힘이 있을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두 교회가 합병을 할 경우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개혁실천년대는 최근 명성교회가 합병을 결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개혁연대는 이번 청빙에서 김하나 목사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세습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주문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